아! 어디가? 베이스볼 게임 한빈은 누구 응원하러 가? Who you cheering? 하성킴 하성킴 바깥에 비가 오는데 괜찮겠지? Of course It's fine, it's worth it 하늘이 재밌게 볼 자신 있어? 비가 와도? 컴플레인 안 하는거지? Why would you put that on the video? 비가 온대 세상에 하성킴은 파트레이스는 아무거나 파트레이스는 최고의 팀 마지막 게임에 터티즈가 이 팀에서 이 팀에서 다행히 소토가 남겼어 제 가장 좋아하는 팀 근데 또 다른 코리안사람이 왔대 이름이 고우석 맞나? 고우석이래 아, 네 삼촌 이름이랑 똑같네 어휴 아휴 한빈아 하성킴 어디가 잘 따라오는 LER interesting 여기가 엄청 큰 공간이에요 여기가 큰 공간이에요 오우 그 공간에 있는 거 있어요 내가 믿을 게다가 이제는 끝이 없어요 해봐요 가자 가자 한비 야구 던져봐 해봐 홍보 오 하선김이다 하늘아 아빈아 저기 사진 있네 갑니다 팀 앞에서 사진 찍어 자 서방 하나 지금 돈이 비율을 Double 이 사진 찍어보려고 보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데뷔 이스라엘 arius 너무 재밌어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all the way where are the makeup bags? 뭐지? 사진 는 찍을게 비디오 찍고 있잖아 계속 비디오 찍었어 몰랐어? 눈이 떨어진 사진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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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지금 방망이 들고 있는 아저씨 배트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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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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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p.